아휴, 운동이나 좀. 지가야 무르트려버릴까냐. 옥수같은 물이 퀵퀵퀵 터졌걸랑이야. 시간이 좀 나설랑이야. 식사나 좀 같이 했으면 해설랑이야. 대추가 왜 멀쩡해, 다시야. 나 지발로 걸어다니도 못해, 다시야. 아니, 나도 삼식이 튕검했잖아. 세상에, 이런 맛이. 도대체 이거 무르트려버린 거야, 이거. 그럼 내가 사서 그렇게 해줘, 그럴까? 제가요, 갓 화덕을 낳으면. 시크로잇 자식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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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